한겨레 신문은 찌라시다 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함하고 조국 수사를 덮기 위해 한겨레와 하어영 기자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CBS 김연정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접대 3명 이상 핵심 증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김연정씨가 하어영에게 제가 확인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윤중천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없겠는가라는 질문에 하어영의 답변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추론의 영역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미 윤 총장 접대 기사는 거짓이며 추론의 영역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러니 한겨레가 상상소설을 쓰는 언론사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찌라시 수준의 한겨레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어영이 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검찰이 윤중천 진술을 덮었다는 내용입니다. 접대라고 하면 내용에는 없지만 성접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런 기사는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사악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뿐입니다. 이후 윤중천 씨는 이 보도에 관해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을 뿐더러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한겨레는 아직도 사과 보도도 없고 아직도 침묵 중입니다. 이러니 제가 한겨레를 찌라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한겨레는 내부 기자 탄압도 심한 집단입니다. 최근에 조국 비판 칼럼은 편집국 간부들이 삭제하여 이거에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30여 명의 한겨레 기자는 9월 6일 사내 메일로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연명 성명을 통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5일 칼럼이 편집국장 지시로 출고 이후 삭제된 것 등을 한겨레 내부에서 조국 후보자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가로막힌 사례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겨레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러면서 민주화를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적 민주화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거짓말을 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사는 하어영이 쓴 거짓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12월 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드러나는 세월호 7시간이란 소제목도 붙였습니다. 3면에도 관련 기사들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이 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한 표결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어영은 절박함이나 긴급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미용에만 치중하는 사람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올림머리를 만드는 데 들었던 90분 동안에도 박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는 계속됐다며 정신은 별다른 지시가 없자 평소와 다름없이 올림머리를 완성해갔다, 서두르라거나 간단하게 하라는 재촉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특검과 검찰 수사 결과로도 허위사실로 드러난 세월호 올림머리 90분의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인간이 바로 하어영입니다. 이래서 한겨레는 언론사가 아니며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거짓 손동만 하는 구구 괴베스 같은 손동들을 일삼는 문재인 하청기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찌라시 같은 한겨레 언론기관을 우리가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짓 보도를 못하게 우리 애국시민들이 언론감신안의 역할을 하여 계속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